자 여기는 지난번에 미소녀 피규어 뽑았던 자리인데요 일단 열쇠는 다 털렸구요 지금 옛날 스마트워치인데 U80이라고 스마트워치 하나 있거든요 근데 눈물이 위에가 빠져있어요 지금 요거 제가 천원만 밀어볼께요 와 돌아야 저기 보이시죠 눈물 빠진거 틀어져있긴 한데 박스만 잘 밀어도 아 들어갔다 와 밑에 눈물 때문에 계속 도네 이번엔 확실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쳐서 끝내자고 이야 이 복이 떨어진다 생각지도 않게 5천원이나 쓰네 그냥 밑에 칠게요 그냥 제대로 긁었구요 맞죠 5천원에 U80 스마트워치 이거 쓸만한데 요즘에는 좀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런가 여기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OK.